자 그럼 조문을 가서요 왼쪽에 조문을 가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 올해부터 용어가 변경됐어요 체납처분비가 아니라 강제징수비로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과금은요 여러분 건강보험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에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러니까 본문의 국세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단서조항의 국세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비교해 볼까요? 저기 교재 82페이지 잠깐 가보실래요? 우리가 아는 건 거의 동글뱅이 있는 대로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3등 누가 4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가보세요 조문에 그냥 뭐라 했어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 안에서 누가 우선순위인지는 사실 밝히고 있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누가 우선순위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우선순위는요 각 법률들이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서 있는 거예요 조합이 돼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배우는 그 우선순위는 나오지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까지 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사무실에 보면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책이 있어 책이 판사님들이 썼어 중앙 법원에 중앙지법에 판사님들이 쓴 책이 있어요 한 25만 원 정도 돼 그래서 다섯 권짜리 있어 나도 다 못 읽었어 여러분 책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다 못 읽었어 정말 필요한 거 찾는데도 오래 걸리더구만 그거 할 때 근데 이제 회계사 중에 전문가들이 있어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인데 후배가 그거 많이 해가지고 잘 모르고 물어보고 난 또 남의 말 잘 안 믿잖아 그래서 꼭 찾아보거든요 진짜 맞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이 뭔지를 우선 말씀드린 거고 1호를 잠깐 구경해 보면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강제징수를 하면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된 금액에서 그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비 또는 강제징수비 이렇게 돼 있죠 지방세는 체납처분 비라고 표현하고요 공과금도 국세는 강제징수비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얘들이 지금 1호에 있다고 해서 최우선순위는 아니야 원래 그냥 얘들은 국세보다는 앞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원칙이 있어 그냥 민사법이나 어떤 다른 법률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재산을 매각할 때는요 이런 표현을 써도 돼요 뽀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파는 애들이 중개수수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내가 펀드 자산운용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가 있어요 보수채권 우리 자산을 운영해 주면서 발생하는 금액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보수 그게 최우선이야 이해하시겠어요? 펀드에서 아무리 손실이 나도 그들이 최우선이야 그들이 대박이죠? 공모펀드는 그래서 아름다워 공모는 수백만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떼어가도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 3호 펀드는 되게 어려운 게 투자한 놈이 한두 놈이야 야 나 손실받는데 네가 먼저 가지고 가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그래도 법률상 그들이 우선이셨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지고 가는 거야 2호도 같은 맥락이에요 2호는 뭐냐면 1호하고 2호는 별게 아니야 1호나 2호는 무슨 차이냐면 1호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 등이고요 2호는 은행들이 강제 집행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호나 2호는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개념이지 이해하시겠죠? 강제 집행 비용이랑 체납 처분비는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고 둘 중 하나가 경매 넘기는 거지 뒷단에 오네 경매 넘기자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관련 경비를 제일 먼저 차감해 준다는 얘기예요 세법학에 나오면 얘들은 주제도 아니야 나오지도 않아 3호가 제일 중요하죠 3호 담복권자와의 우선순위죠 그럼 소위 말하는 담복권이 뭐냐 그게 가부터 담복에 있는 게 담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권, 질권, 저당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저당권이에요 이해하셨죠? 저당권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나중에 보면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 을구의 저당권에 대한 얘기 있어 보통 근저당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어제 우리 직원이 양도세 신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해달라고 해서 받아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님,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네요 회사님, 저쪽 사장님께서요 12월에 매매했다고 하시고 잔금은 2월에 치렀다고 하는데요 등기부 등보에 12월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미 양도세 신고 기간 지났는데? 그러더라고 등기부 등보를 못 봐서 그래요 거기 보면 접수일은 12월이 아니라 2월이라고 돼 있고 잔금 치르면 접수하거든 근데 거기 매매일은 12월로 이라고 돼 있어 작년 12월 왜냐면 매매 계약일이 매매일이야 그러니까 두 개 날짜가 있으면 등기 접수일로 가거든 우리 세법도 그렇게 돼 있잖아 등기부 등본은 볼 줄 알아야지 사람이라면 미안해,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은데 요즘 세대 어쨌든 등기부 등본은 그렇게 세 있단 말이야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당권, 이게 대표적인 우리 담보권이야 선생님, 전세권 알죠? 전세권 여러분들이 전세 들어가는 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이 전세라고 말하는 건요 임대차 계약이야, 임대차 계약 임대차 산법이라고지 전세 산법이라고 안 그러잖아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안 나와 근데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죠 그러면 그 전세권하고 같은 효력을 줘 물건적 효력을 줘 그게 거기 나목에 나와 있는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고 돼 있죠 이게 거기에서 계약서 내고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담보권하고 똑같은 거야 100% 똑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에 전입신고하고 거기에다 계약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도요 조금 인생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왔어, 새로 이제 내가 개업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거 뺏어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야 뺏길 수는 있어도 뺏어오는 건 쉬운 일이야 뺏으려면 어마어마한 실력과 매력이 있어야지 뺏는 거야, 이게 뺏으려고 하면 뺏기지도 않아 가만히 있는데 오게끔 해야지 근데 이제 보통 하면 친구들이 사업하면서 온단 말이야 친구들이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이 여자 세무사님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졌어, 점점 이제 남녀차별 그런 게 아니다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많아진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 처음에 와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쓸 거 아니야 사업자 등록 내려갈 때 친구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사업하는 처음 친구한테 고객이잖아 너 사업자 등록 내려갈 때 계약서 같이 가지고 가라 그래야지 거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는 거야 세무서 가서 여러분 확정일자 받는 거야, 상인들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주택은 어디 가서 확정일자 받아? 동사무소 가서 하지만 상인들 있죠?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거야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요 거기 다 하면 확정일자가 되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런 건물들에게 담보 대출할 때요 세무서에 확인하고 동사무서에 확인하는 거야 확정일자 있는지, 선수들이니까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기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 있을 거 아니야 담보는 우선 설정된 게 우선하는 거니까 질권이 뭐냐고요? 질권 질권은 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저당권이라고 하고 동산은 질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산의 대표적인 거 뭐 이런 거지 자동차 뭐 이런 거죠? 질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농부들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닭, 돼지 이런 것도 다 질권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지한테 질권 설정하는 거야 표준 왜 그래?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무자라여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하는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 겁나 어려운 건데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담보를 칠 수가 있어 이거는 민법을 좀 봐야 돼 가등기는 두 개가 있어 매매 예약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거든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등기 이런 것도 있다 이따가 볼 거고요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아 그럼 이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4호 먼저 볼게요 4호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자들의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거예요 소액임대차보호증권 그래서 이 중에 자치하시는 분 있어요? 자치? 자치? 원룸 사라? 확정일자 받았어? 등기를 했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 프로네 프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 아버지가 하신 거야? 본인이 한 거야? 등기 비용도 자기가 낼 텐데? 등록세도 냈을 텐데? 대박 몇십만 원 될 텐데? 80을 내고? 보증금이 얼마인데? 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2억이에요? 그 밑이야? 사기당한 것 같은데? 법무사님 수수료까지 합쳐서 80? 혼자 했으면 한 40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혼자 하지 그랬어 하는 거 할 줄 모르는데 왜 했어? 돈까지 쓰려고 하면서 2억 그거 보장 받으려고? 그럼 집주인이 오케이 한 거예요? 집주인도 서류를 줘야 될 텐데? 아 계약서 쓸 때부터? 누가 얘기해서 쓴 거야? 아니면 본인이 그걸 알고 쓴 거예요? 아 쫓아간 거야? 오 대단하네 왜 그런 짓을 했어? 확정일자 받으면 똑같은데 불안해가지고? 오피스텔이에요? 다 세대인데? 아니 나목을 이용하면 0원인데 같은 효력이야 그 아는데도 그냥 불안해서? 마치 OMR 카드 쓰는데 2번 찍었는데 불안해서 더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특이한 놈이네 오 대박 짱이야 짱 자체예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았어요? 여기도 툭툭하네 자체예요? 신림동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가족들 다 와서? 울산에서? 푸린 공부하는데 가족이 다 올라온 거야? 미쳤어? 이 사람 여기도 미친 사람이야 천국이네 천국 진짜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 진짜 아 놀라운 사람들 여기 많네 자체하는 사람 또 손 들어봐 자체하는 사람 아 놀라워가지고 여기 앞에 셀 밖에 없어? 또 자체하는 사람 우리 친구 확정일자 받았어요? 안 받았죠 저런 친구들이 저런 친구들이 저게 보통이지 저게 4호 4호 그쵸? 소액 임차 보증금 보증금 얼마예요 보증금? 한 500돼요? 500도 안 돼요? 100? 100이면 아무것도 받을 필요 없지 100이면 여기 가면 되지 100인데 여기 가에 있는 전세권 설정하면 아마 수수료 40은 나오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지 여기 4호 4호가 일반적이죠 전 불쌍한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저 100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00이라고요? 1000도 괜찮아 1000도 서울에서는 1000 몇백만 원까지는 괜찮아 아예 안 받아도 괜찮아 최우선순위야 돈 어리 돈 어리 못 받으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나한테 쫄지 말고 어쨌든 아유 이거 불쌍하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해요 회사 망하니까 공장 건물 같은 거 다 매각할 거 아니야 그 돈에서 이거는 먼저 주라는 거야 최종 임금 3개월 채권 월급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금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네 내가 원래 잡주는 안 해 주식할 때 잡주는 진짜 손 안 돼 단 한 번도 손 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아는 애들한테 무슨 야 이거 소개를 해줬는데 그게 주가가 엄청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나도 그냥 넣었어 그냥 고통 아니 우리 애들이 손해를 너무 보니까 막 울고 막 이렇게 뿌뚜루게 해주고 했으니까 그럼 나도 같이 고통 받을게 라고 하면서 떨어질 때 덜었어 엄청 떨어지더라고 지하는 어디인가 이러면서 떨어지는데 지금 원상 회복했어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빨간불 들어왔는데 거기 내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 그래서 회사 정보를 한번 봤어요 그 회사를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회사 임금이 채불되고 그런 회사들하고 직원들 6개월 동안 급여를 못 줬대 그런데 주식이 최근 50%가 올라갔어 이게 뭐야? 난 이해가 안 돼 그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라고 하면서도 최종 3개월 임금 채권은 보장받겠지 혼자 이러고 있었어 그거야 그거 아무리 체납이라도 뭐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어 3개월 임금 채권은 무조건 받는다 퇴직금하고 퇴직금도 3년치야 3년치 이거는 우선 적용받아요 그런데 DC형에 넣어놓으면 무조건 우선이야 이거는 그것도 필요없어 그냥 본인께 기속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담보권하고의 우선순위 그러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요 선수야 선수 돈에 있어서는 선수야 담보 담보를 설정하는 애는 선수야 선수 너는 선수의 자격이 있어 지금 은행과 똑같은 애야 고리대금업자들 악랄한 애들 피 한 방울 진짜 안 날 애들 이런 애들이야 네 친구가 지금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네 어쨌든 간에 이런 애들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요 먼저 확인을 했어야 돼 네가 진짜 선수이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주에게 지금 체납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지 그거 했어요? 물어봤는데 말로 만든 건 의미가 없지 말로만 야 말로는 난 1조 재산가다 나는 나는 말로야 무슨 무언들 못하니 민합국세 증명이란 제도가 있잖아 그걸 활용했어야지 국세 징수법에 있는 그거 왜 안 했어? 의미가 없어 쟤는 선수지만 돈을 80만원이나 갖다 꼬라막았지만 의미가 없어 그 건물 소유주가 만약에 법정기일이 있는 법정기일을 도래한 국세가 있고 네가 그렇게 담보를 설정해봐야 국세가 우선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아까 쟤랑 똑같아 소유김차보증금 그 수준 이외에는 못 받는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그게 뭐야 그게 이거면 의미가 없어 이거면 이거면 국가가 우선하는 거야 이거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누가 우선해 이거면 이거면 괜찮지 이러면 담보가 우선할 거고 그래서 법정기일과 우선순위를 비교할 거야 자 그럼 법정기일이 뭐냐 이거 법정기일 법정기일이 이제 얘는 공시에 얘는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나온단 말이야 얘가 살고 있는 집 주소만 알면 주소 딱 넣잖아 등기부등본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천원 내면 그냥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실 때 천원만 내면 나와 그러면 얘 이름이 딱 전세권자로 돼있다 니 이름이 전세권자로 돼있어요 2억 그러면 1억 1.5 1.5 이 돈 어디서 났어 근데 어? 여기저기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자금 출처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1억 5천원이란 돈을 모으기에 니 나이에 모으기가 쉬운 게 아닌데 니 돈이야? 아빠 돈이야? 가족의 돈이야? 그러면 전세권자를 가족 전부 다 공유로 떨어놨어야지 왜 본인으로 해? 너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포상금이나 한번 노려볼까? 어쨌든 간에 좋아 이상해 그래서 담보는 얘 이름이 다 나와 근데 법정기일은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야 등기부 등본 떼어도 소유주의 법정기일이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돼 확인 세무서 가면 완납증명서라는 게 나온다 그걸로 확인하는 거야 근데 완납증명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신고를 했거나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를 했거나 납세 부가 고지하는 국세지 부가 고지하는 국세는 발송을 했으면 나와 발송을 그래서 신고일 신고한 국세야 신고 안 했으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야 그러니까 법정기일이라는 건 담보가 공시력을 갖췄잖아 다들 볼 수 있게 했잖아 이거 역시 공시력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얘가 궁금해서 세무서를 가는 거야 우리 집주인 있는데 그 사람 주민등록부 계약서에 있으니까 몰래 가서 확인하자 그러면 안 알려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이게 민합국세 열람제도가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해준다고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내 생각은 공인중개사의 중계로 그걸 확인해 주면 되지 않나 싶어 공인중개사분들 돈도 받는데 그것 좀 해주면 안 돼 그럼 어때 공인중개사회가 엄청 반대해서 이게 안 됐어 입법이 안 됐어 맨 처음에 노회찬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자고 했었거든 그때 안 되더라고 결국은 어쨌든 공시력 동의를 받아서 공시제도를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의 선후를 가지고 우리 따져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 저는 아까